3번째 노래 3번째 노래 3번째 노래 3번째 노래 3번째 노래 3번째 노래 여기까지 시작 왔소 나 여기 왔소 3번째 3번째 8번째 왔소 나 여기 왔소 여기까지 다시 시작 왔소 나 여기 왔소 천리 천리 다 향해 나 여기 왔소 시작 천리 다 향해 나 여기 왔소 다시 시작 나 여기 왔소 나 여기 왔소 천리 다 향해 나 여기 왔소 바람에 바람에 날려를 만나 시작 바람에 날려를 만나 구름 구름 속에 쌓여 왔나 나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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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아마도 아마도 5박이예요 아마도 나 여기 온 나 여기 온 것은 초장에서 38855 중장에서 58855 종장에서 8박이예요 아마도 이렇게 시작 이렇게 시작 아마도 나 여기 온 것은 니보려 고 그렇죠 왔소 나 여기 왔소 전리 다 향해 여기 왔소 시작 왔소 나 여기 왔소 전리 다 향해 나 여기 왔소 바람에 날려를 안나 구름 속에 쌓여 왔나 시작 바람에 날려를 왔나 구름 속에 눈 속에 쌓여 왔나 아마도 나 여기 온 것은 니보려 시작 아마도 나 여기 온 것은 니보려 니보려 네 그럼 같이 한번 불러볼께요 왔소 나요 이렇게 시작 왔소 나 여기 왔소 전리 다 향해 나 여기 왔소 바람에 날려를 왔나 구름 속에 쌓여 왔나 아마도 나 여기 나 여기 온 나 여기 나 여기 온 그거랑 다 자라지네요 근데 선생님 이게 바람에 여분이 실려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냥 날려를 해야되나요 바람에 실려 왔나 그렇게 되어있죠 근데 실려 왔나 이렇게 했는데 바람에 날려 왔나 이렇게 그렇게 많이 불러요 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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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같은 말인데 네 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렇게 불렀어요 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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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따오셔도 되잖아 풀어 풀어 시작 왔소 나 여기 와서 들리 다 바람에 나 여기 와서 바람에 달려를 만나 구름 속에 쌓여 왔나 그렇지 에이 아마도 자연이 오는 것은 눈 보려 Mystic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